라라의 퀴즈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과학놀이를 할거에요 먼저 오늘의 서플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요? 먼저 오늘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쭈이가 소개해 줄까요? 오케이 드라이아이스, 물, 물감, 호스, 비눗방울, 첩불, 끈 등이 필요해요 쭈, 드라이아이스가 뭘까? What is 드라이아이스? I don't know 드라이아이스라는 것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압축하고 차갑게 냉각해서 만든 고체에요 냉각이랑 압축은 또 뭐예요? 압축은 단단하게, 냉각은 차갑게 얼리는 걸 말해요 오늘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아이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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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? 해봐도 돼요? I will put it in the water In the water, that's great Please help me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방울이 나고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 이번에는 따뜻한 물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같이 비교해보는 거 어때? 신기한 게 있어요! 요즘은 벌써부터 수증기가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따뜻한 물이라서 뜨거운 물 아니고요? 뜨거운 물이라서 이렇게 지금 수증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볼까? OK Let's compare with it 똑같이 세 개씩 넣어볼게요 마지막 어떡해! 이거 좀 봐봐 어때요? 어때요?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너무 무서워지 않아? 불러놓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확실히 차가운 거랑 뜨거운 거랑 지금 녹는 속도가 어떤 거 같아요? 더 빨리 녹아 다 빨리 녹아 여기가 지금 상품 현장이야 두 번째 물감 풀어보기 엄마 또 궁금한 게 생겼어 왜요? I have a question 물에 물감을 풀으면 여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었을 때 드라이아이스 색깔로 변할까? I don't know 어떨 거 같아? 일단 한번 바뀔 거 같기도 하고 안 바뀔 거 같기도 해 그러면 Choose your favorite color and then stir the paint please 자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이 물감 물에 드라이아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걸 넣어도 연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? 안 변해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드라이아이스가 하얀색이기 때문이에요 드라이아이스가 파란색이면 파란색 거품이 나고 드라이아이스가 노란색이면 노란색 거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색깔 예쁘다고 입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You can't put it in your mouth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입에 넣으면 안 돼요 해볼까요? 해보자 시작 세 번째 초대형 비눗방울 더 멋진 걸 한번 보여줘 볼게요 더 멋진 걸 한번 보여줘 볼게요 된다 잠깐만 할게 더 큰 비눗방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? 네 얼마나 크려나 손 두 번째 손 도움이 안 돼 진짜 커 이거 다 부어 버리면 어떨까? 부어 볼까? 그래 좀 빨리 줘 속도가 더 빠르게 지고 있어 버글버글式 아 바다다다다 재짐해 봐 봐 재짐해 하하 어떡해 많이 줘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영어도 하나 생각나는데 버블 버블 이것도 버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막 화산 폭발처럼 올라오는 볼케이노 이거 볼케이노 같지 않아? 응 네번째 촛불 끄기 드라이아이스로 이 촛불을 끌 수 있을까? I don't know 잘 버텨내 잘 버텨내 잘 버텨내 버텨내는 사람은 천재야 바쁘지 어 어떻게 내가 보겠어 내가 천재라고 해주니까 안껏 쓰려고 노력해 와 우리 그러면 엄마한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아이디어 왓 소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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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촛불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같이 그치? 주환이도 다했지? 불 꺼져라 껐어! 이걸로 불을 껐어? 소방발 아저씨가 불 끈 것 같아 그치?